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은 시장의 핫 섹터인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 보고서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파트에서도 잘 고르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전기차 판매량 전망 2019년 기준 순수 전기차 침투율은 2.2% 라고 나와 있구요 전기차 산업의 방향성의 문제가 아닌 속도의 문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기차 산업은 앞으로 향후 커질 거라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부인을 못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커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망을 했구요 보시면 2020년도에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이 3.3% 이게 2025년도에는 21.7% 까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구요 판매 대수로는 2020년도가 한 210만대에서 2025년도 5년 후에는 1700만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하고도 지금 비교를 했었는데 저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을 때 2007년도 한 10%의 비중이었었는데 5년 후 2013년도에 보면은 59% 한 60% 정도 차지를 했네요 스마트폰보다는 침투율이 약간 낮긴 하지만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한 2500조 정도 되거든요 중에서 한 20% 이상을 2025년도까지 차지한다고 보면 한 2500조에 20조 한 500조 이상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2020년 11월 누적 기준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가 23% 상하이 GM이 8% BYD가 6% 리널트가 5% 폭스바겐이 4% 현대가 4% 기아가 한 2.5% 정도 되네요 테슬라의 판매량은 공격적인 케파 증설과 강한 수요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 지속이 예상이 된다 테슬라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20년도에 50만대 2021년도 올해는 한 100만대 100% 이상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200만대 또 100%가 연 100%씩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이 매치증권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규제, 두 번째는 TCEO, Total Cost Ownership 전기차를 소유했을 때의 비용을 들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 나와 있고요 첫 번째 그럼 규제, 전기차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유럽에서 규제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서 전기차 시장이 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2020년 유럽 탄소 배출 규제 강화 km당 평균 120g에서 향후에는 95g으로 규제가 강화된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규제는 더욱 강화해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조달 등의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은 이산화탄소 크레딧 계약을 통해 과징금 회피할 예정이랍니다 두 번째 이 규제 내용에서 지금 도시들 보이시죠? 1위라고 쓰여 있는 게 디젤 차량 진입 금지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파리, 로마, 우리 유럽 여행 가면 파리, 로마는 뭐 빼지 않고 들리는 도시 중에 하나죠 이 도시들은 2024년도부터 디젤 차량이 진입 금지가 된답니다 또한 아테네, 오클랜드, 마드리드, 멕시코 시티가 2025년도부터는 디젤 차량 진입 금지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중국의 규제 사항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중국 뉴 크레딧 계산식 중국 ZEV 규제 사항에서 3차 한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년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내용을 2021년 내연기관차 생산량 14%에 해당하는 크레딧 필요 2022년 내연기관차 생산량은 16%에 해당하는 크레딧 필요 2023년도에는 18% 이렇게 년 한 2%씩 계속 늘어나네요 14%, 16%, 18%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전기차 시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한 중국은 중국 자동차 공정학회는 10월 27일 자동차 기술 노드백 2.0 발표를 했답니다 또한 신에너지차 판매 비율을 2025년 20%, 2030년 40%, 2035년에 50% 확대 계획이랍니다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또한 규제 대상으로 미국을 거론을 했는데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지금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를 제외할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성장이 없었었는데 이게 트럼프 시절 규제 완화 때문이고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 아래 트럼프 정부가 완화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더하기 평균 연비 규제 부활이 예상이 돼서 미국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해서 두 번째 TCOE, TCOE가 Total Cost Ownership의 약자고요 이게 보시면 2022년도에 순수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6년을 소유해야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2022년도에 가면 순수 전기차가 4년만 소유를 해도 이 내연기관차랑 Total Cost Ownership이 같아진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거의 내연기관차하고 같아지는 시점이죠 1년 Total Cost Ownership이 1년만 소유를 해도 순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같아진다는 이렇게 비용을 뽑았고요 그렇게 되면 2025년도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커지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섹터도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보아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셀트리온으로 큰 돈을 버시면 전기차 쪽에도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배터리의 셀 구조를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활물질, 음극 활물질 더하기 양극 활물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에는 리튬이온을 공급하고 음극재는 리튬이온을 흡수 방출 전액은 리튬이온을 이송한답니다 물리막의 기능은 양극, 음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네요 형태에 따른 2차전지 종류는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이 있는데 파우치형 배터리 제조사로서는 LG화학, ASC, SK이노베이션, 각형은 삼성 SDI, 파나소닉, 도시바 등 원통형은 LG화학, 삼성 SDI, 파나소닉 대부분 배터리 업체에서 원통형을 생산 가능하다고 보고서에는 적고 있네요 또한 2차전지 이브 예비타 비교한 차트를 넣어놨는데요 CATL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 한 60배 정도, LG화학은 한 13배 삼성 SDI는 20배, SK이노베이션은 한 15배 틴치 메트리러스는 40, 한 5배, 에코프로비엠은 한 30배 정도 나타내고 있네요 애플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비교한 차트도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2005년도 애플의 주가는 0이라고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한 120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브 예비타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한 80에 육박했다가 2019년도에 한 30 정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르치 증권에서 정하는 바는 현재 전기차 섹터에 이브 예비타 추이가 아직 애플 초기 성장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고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셀트로운 주주들은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